감사합니다 벌써 들어오셨어 준비하고 계셨나 봐 기다릴 기다렸어요 우리 기다렸어요 우리 스테인 우리 기다렸어요 벌써 2000... 스테인한테 왔어 기다렸죠 저희가 제목처럼 오늘 세 번째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, 스테이 인사부터 시작할까요? 좋습니다 오케이, 하나, 둘, 스테이크 안녕하세요, 스트리크퓨스입니다 야호! 우리 모두 스트리크퓨스 왔어요! 소원을 받았어요 We got it! 저희 또 세 번째 선물 너무 고마워요 저희 지금 끝나자마자 저희 지금 차 타고 가는 길에 바로 켰습니다 맞아요, 여러분이 진짜 너무 감사해서 맞아요 우리 선물 누구한테 받았죠? 스테이! 벌써 세 번째야 너무 고마워요 되게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맞아요 되게 멋진 배우분들도 계셨고 되게 진짜 저는 제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되게 값진 진짜 생일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을 그 앞에서 또 받아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 주셨을 지켜봐 주셨을 우리 스테이 생각하면서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, 진짜 스테이도 기쁘죠? 예스 네 이렇게 된 거 한 명씩 추성소만 말해볼까요? 오케이, 그럼 상민이 했으니까 네 저 할게요 네 일단 벌써 세 번째인데 정말 스테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점점 성장해 나가는 스트레이 키즈 될 거니까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우리 멤버들 부모님들도 정말 감사하고 회사 관계자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못 하겠네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 이렇게 뜻깊은 사항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테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, 스테이 벌써 아직 데뷔한 지 이제 8개월 됐는데 세 번째 상을 받았어요 세 번이나 상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전부 다 우리 스테이 덕분이고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이 신인상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스트레이 키즈 되겠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무대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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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 우선 저희 스트레이 키즈라는 팀은 정말 음악이랑 무대를 정말 다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알아봐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우리 스테이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9명이 항상 뭉쳐 있으면 얼마든지 더 성장해 나가고 더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스테이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고 또 믿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좋은 응원 에 보답해서 정말 저희는 좋은 기운, 좋은 영향 그리고 좋은 무대로 항상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이 입니다 일단 인생에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을 저희가 세 번이나 벌써 여러분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크리스마스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리 선물을 받은 느낌이어서 진짜 거기 올라갈 때 너무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표현으로 정말 되게 벅찼던 것 같아요, 기분이 그리고 되게 저희는 정말 운 좋은 사람들 같다고 느끼는 게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게 정말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스트레이 키즈라는 멋진 이름으로 저희가 데뷔하고 또 스테이라는 여러분을 정말 멋진 팬들을 만나서 정말 저희에게는 너무 큰 복이고 이렇게 또 세 번째 선물 인생에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선물 또 다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, 더 노력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트레이 키즈가 되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자, 그럼 이제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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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냐? 이제 다시 개그로 돌아왔다고 저희 그거 개봉시켜야죠 아, 네 다른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또 이현이가 또 보여주세요 이현이가 한번 보여주십시오, 아이가 이 파란색 상자 안에 저희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 반짝반짝 신이 이상해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잘 봐봐요 집에서 한번 닦아야겠다, 우리 진짜 이쁘다, 반짝반짝 맞아 저희의 때가 다 탔습니다 맞아요, 손때가 있는 제대로 보여주세요, 제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우와, 신상 스트레이 키즈 여기 뭐라도 괜히 엄청나, 진짜로 AA, 루키 오브 더 이엘 루키 오브 이엘 루키 오브 이엘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진짜 멋있어요 아름다워요, 경희로고요 진짜 딱 2018년도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 맞아요 올해, 올해 가장 스트레이에게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이제 벌써 세 번째인 거죠 맞아요 와 벌써 상이 3개나 스트레이도 어디 가서 우리 자랑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연초에 막 진짜 신상 꼭 받고 싶다 이랬던 게 어깨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이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네요 맞아요 그 정도로 고맙습니다 진짜 스트레이 덕분입니다 어 지금 몇 년 전이 약간 생각나는 거 같아요 진짜 몇 년 전 생각하면서 예전에 막 진짜 막 연습생일 때 군대 반수님들 부대 막 찾아보고 그렸던 기억이 사실 창빈이가 제일 원했죠 맞아요 신상으로 제가 진짜 중3 때부터 되게 음악 되게 열심히 시작하면서 꼭 데뷔를 해서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항상 어디 가서 말하고 다녔었는데 진짜 이렇게 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냥 그냥 진짜 몇 년 전 생각하면서 너무 울컥한 거 같아요 진짜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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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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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2018년에 목표가 이렇게 이뤄지니까 되게 10분 이상 목표를 진짜 그래서 같이 같이 하니까 진짜 이룰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진짜 스테이랑 함께 와서 이룰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테이 투게터입니다 스테이 루게이터 유엔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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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스테이 분들 일단 생각하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우리가 그 시상식에서 찬이 형이 스테이 이랬잖아요 응 그때 거기 자리에 계시던 스테이 분들도 계셨겠지만 TV로 보시던 스테이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스테이 분들이 막 환호해 주셨을 거를 생각하면 되게 알빵이래 알빵 스테이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분명히 했을 거야 했을 거 같아요 자 한 번 만져보세요 어 나 아까 너무 많이 만졌어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구만 손 씻고 만지는 거야 당연하죠 형님들도 한 번 만져보세요 현진이 현진이와 이거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에요? 네 아까 어차피 얘기했어요 그래요? 저희 현진이가 방송에서 나왔대요 네 방송에서 나와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저도 사실 좀 헷갈렸던 게 우리 앞전에 상 받으신 분들이 모두 다 돌출 무대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상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돌추로 가는지 알고 이렇게 랄랄랄랄랄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현진이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진이는 또 혼자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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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현진아 이렇게 부르는데 혼자 안녕하세요 들리지도 않나 봐 그래서 한이가 그때 뛰어갔나?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다 와가지고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실수긴 했는데 네 귀여웠습니다 너무 귀여워 현진이가 되게 창피해하더라고요 실수를 하던데 그래도 좀 귀여웠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현진아 귀여웠어 한나에 괜찮아 현진아 보고 있지? 추억으로 나중에 해명하자 네 해명은 너 몫이다 네 이목시다 이목 이제 우리 슬슬 댓글을 몇 개 읽어볼까요? 좋네요 좋네요 근데 댓글을 안 읽어볼까요? 댓글 잠시만요? 보이네요 회사 몇 개 읽고 뒤에서 몇 개 읽죠? 오케이 그러면 한 명씩 하나씩 읽읍시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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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좋네요 뭐 보지? 천천히 말겠다 그 동? 네 이렇게 이거 읽을게요 스키즈 신인상 받은 기념으로 집에서 막창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계시네요 막창 막창 우리도 얼마나 먹지 않았나요? 진짜 맛있게 먹으셨어요 진짜 맛있어 이것도 데스티니 아니겠습니까? 진짜 맛있어 좋네요 고마워요 사실 다른 걸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막창도 좋습니다 막창 사는 남자 치킨 치킨도 사는 남자 막창도 맛있어요 네 막창도 좋아해요 배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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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진짜 거기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 맞아요 그리고 신인상 너무 축하... 저는 이거 읽을게요 네 신인상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오늘 라이브 무대 정말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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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사실 뭐 저희는 언제나 라이브 네 응원하고 스테이가 응원해준다면 저희는 스테이가 있다면 전혀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라이브하지 그럼 이렇게 오케이 저 빨리 찾았는데 자랑스러운 가수의 팬이라서 좀 더 기분이 좋대요 감동이다 약간 심쿵이 자랑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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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스러운 팬의 가수여서 앞으로 더 자랑스러워 맞아요 정말 더 자랑스러운 스트레이 키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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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지마 안돼 아직 자랑하면 안 되겠네 더 자랑거리를 많이 만든다 네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죠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죠 스테이 두게더 오케이 스테이 두게더 유앤 다이 항상 꾸준히 하는 말인데 정말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케이 제가 그럼 마지막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여기 카메라 가리고 있었구나 오 이 글이 정말 좋네요 제 눈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스테이한테는 네 잠시만요 네?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시죠? 방탄 씨 스피커번호 스피커번호를 해주시죠 잠시만요 저희 그 누군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스피커번호를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한 말 해볼래? 누군가한테 전화 페이크를 좀 일단 해드릴게요 잠시만 잠시만요 김 기회 났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여보세요 저희 나머지 네 명은 같이 페이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네 지금 아무래도 오늘 저희 너무 축하한 날이잖아요 그쵸? 맞아요 그럼 저희 오늘 밤에 치킨을 다녀가시지 않을까요? 치킨을? 치킨을? 좋죠 오늘 밤 치킨 좋죠 아 아 저요 저요 역시 우리 세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아니에요 안 되다 오늘 파티다 아 파티 파티 오케이 자 여러분 메뉴 생각하고 있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찬이 씨 네 찬이 형 안녕 찬이 형이 사줬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라나?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치킨 파티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자꾸 들어가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제 댓글을 한번 읽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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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알았죠 기억나나요 아까 그거?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돼 안 돼 나는 뭐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엉 여기 있다 스키즈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스테이라는 거에 자신감 붙고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거지? 저희는 여러분이 더 자랑스러웠고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더 자신감이 붙습니다 맞아요 인사해요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뜻깊은 하루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치킨합니다 오케이 그럼 인사 드릴까요?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오케이 잘 자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스테이 따뜻한 밤 돼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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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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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안녕 안녕